잠시만요. 생일선물 중에 케이크가 있었죠. 베이비에르 거 무려 케이크나 된다고요. 네. 초는 안틸 거예요. 왜냐하면 귀찮아서 안틸 겁니다. 싹두기. 오우 맨. 딱 이렇게 잘라줍시다. 오우. 그냥 상태로 꽂혀서 해야겠다. 우와. 스노우베리. 우와. 스노우베리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케이크. 우와. 나이스 굿. 맛있게 먹을게요. 알겠어. 자. 제가 좋아하는, 진짜 좋아하는 마카론부터 해치워주죠. 치워주죠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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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초콜릿을 못 냈는데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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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끼해. 네. 이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땅뽕 땅뽕 옳다 다 초콜릿 얘 빼고 다 초콜릿 이거 빵은 맨 아래에 깔려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잼이에요 보이세요? 여기 아래에 이거 진한 색 보이죠? 이거 진한 색이 빵이고요 이게 다 크림이에요 나는 빵을 좋아하는데 와 이게 이거 진한 색깔 있죠? 이게 진한 이거 이 진한 색깔이 빵이고요 이거 연한 색깔은 초코크림이에요 저 이거 순간 먹고 아이스크림 케이크인 줄 알았어요 크림이 너무 많아요 크림이 너무 많아요 3분의 2로 쫙 깔아져있고 마지막 3분의 1 빵이에요 진짜 와 이상 마루였습니다 음 일단 가족들하고 또 먹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 이상 마루의 생 케이크 먹기 시간이었습니다 안녕 추천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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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